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사망 10명, 중상 2명, 경상 101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사고 직후인 17일 오후 9시 반쯤 현장에 들어간 129 구조대와 경찰, 육군, 해병 등은 18일 오전 11시쯤 수색작업을 종료했습니다. 18일 새벽 연락이 되지 않아 현장에 파묻혔을 것으로 추정됐던 대학생 2명은 소재가 파악되거나 애초 사고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경주경찰서에 수사본부를 차리고 리조트 측이 강당 지붕에 수십cm의 눈이 쌓여 있는데도 제설작업을 하지 않고 행사를 진행하게 해준 경위는 물론 체육관 부실 시공 여부를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1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이 2009년 중공 이후 한 번도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데다 운영사의 관리 소홀로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붕괴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이 2009년 중공 이후 한 번도 공식적인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우나오션 리조트의 콘도는 작년 11월 정기점검을 받았지만 붕괴 사고가 난 체육관은 체육시설로 분류돼 있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진단 대상이 아닙니다. 특별법 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소유주의 책임 하에 안전점검을 해야 하지만 사고가 일어난 체육관은 체육시설이라는 이유로 안전점검마저 받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구존물진단연구원 관계자는 현행법에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인규 대경 TMS 사장이 DGB 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으로 선임됐습니다. DGB 금융지주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사임 의사를 밝힌 하춘수 은행장 후임으로 박인규 대경 TMS 사장을 확정했습니다. 해춘위 관계자는 하은행장의 갑작스러운 사퇴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격한 자격검증과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선임 과정을 거쳐 후보자를 물색해 최종 후보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인규 대경 TMS 사장은 오는 3월 정기주주 총회를 통해 선임된 후 앞으로 3년간 DGB 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근로자 40%가 하루 평균 1시간 이상 야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30%는 휴가를 절반밖에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진행한 일하는 방식과 문화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근로자 10명 중 4명이 하루 평균 1시간 이상 야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근을 당뇨시 하는 회사 문화가 25.8% 근무 시간 중 낮은 업무 효율 20.9% 상사 눈치 9.4% 등 기업 문화가 주된 이유였습니다. 또 근로자 10명 중 3명은 휴가를 절반도 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상사 눈치, 업무 평가의 부정적 영향 등으로 꼽혔습니다. 특히 근로자 10명 중 7명은 자기 개발, 휴식 기회가 부족해 업무 효율성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직무 소진 상태를 경험했지만 이에 대한 별다른 대책은 갖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남부 지도자 전진대회가 문경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내년 문경 세계군인 체육대회에 북한군을 초청하기 위해 문경 씨가 어제 통일남부 지도자 전진대회를 마련했습니다. 각 개인사와 시민 천여명이 참가한 전진대회에서는 남북한 관계 완화와 통일 분위기를 조성하는 공연과 결의문 낭독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문경 씨는 시민들에게 올바른 통일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통일교육교제 천부를 제작 발간해 시민들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절기 우수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도 예년 수준은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대구, 경북, 낮 최고 기온은 6도입니다. 이상으로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